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초기 입니다. 예초기가 시동이 저절로 꺼져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예초기 관련해서 자가점검 또는 자가정비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써주시는 걸 보면 댓글들을 다 읽거든요. 예초기가 시동은 잘 걸려요. 그런데 아이들링이 유지가 안되고 시동이 푸드득 꺼져요. 이게 문제죠. 시동이 아예 안 걸리면 뭔가 이제 캬브레터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동은 잘 걸려요. 그렇지만 스르륵 꺼진다는 거죠. 뭐 한 10분 20분 멀쩡하게 사용을 하다가 내려놓으면 힘없이 푸드득 푸드득 시동이 꺼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그런지. 예초기가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가장 흔한 증상인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원인도 그만큼 많아요. 아시겠죠?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동 꺼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확인하기 쉬운 부분부터 이제 직접 확인해서 점검하기가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 초보분들이 아마 많이 시청해 주실 거예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라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시동 걸 때 이 초크레버를 올리죠. 올리고 이제 펌프질해서 열로 끓여 올리고 그래서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고 나서 이 초크레버를 내리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크레버가 올라가 있으면 공기량을 막고 연료량이 진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은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액셀레터를 당겼을 때 이제 속도를 높였을 때 빨려 들어가는 공기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힘을 못 내요. 그래서 힘없이 푸드득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린 상태. 시동 걸어서 액셀레터 안 땡겼어. 안 땡겼어도 공기량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푸드득 푸드득 힘없이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초크레버 혹시 내가 깜빡하고 시동 걸고 나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지 않았는지 얘가 그대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 여기 뭐죠? 연료통이에요. 지금 사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휘발유만 넣는 거고 이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휘발유와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어요. 연료가 중요해요. 연료가 보통 그냥 길바닥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 밀봉한다고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서 놓고 묵었던 거를 또 써요. 작년에 쓰던 거 남은 거 잘 보관해 놨다가 올해 또 쓴단 말이에요. 시동이 잘 걸릴 수도 있어요. 연료가 변질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료가 변질이 돼요. 계절을 지나면서 겨울철 지나면서 연료에 수분이 유입되기도 하고 휘발유잖아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유 자체에 휘발성이 날라가 버리면 찐득찐득한 캬라멜처럼 찐득찐득한 찌꺼기가 쌓여요. 이런 식으로 연료 자체가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묵은 연료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연료 그리고 나는 분명히 휘발유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휘발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유일 수도 있고 등유일 수도 있고 뭐가 그냥 이렇게 섞어 놓은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마철에 수분이 유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연료의 질이 좋지 않을 때도 그런 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오래 묵은 걸 넣은 거 아닌가 그럼 시동성이 안 좋아 시동이 꺼지고 힘이 없어 그러면 있는 거 다 빼고 휘발유를 새로 구매해서 그래서 새 기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뚜껑을 따시면 연료 필터가 있어요. 투사이클 예초기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가 없어요. 투사이클 예초기의 연료 필터는 이렇게 캬브레타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 끝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거는 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시고 일단 이런 포사이클 사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뚜껑 열어서 보시면 속에 연료 호스에 필터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필터가 많이 오염되었다면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게 그 연료 찌꺼기가 필터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터가 많이 더럽다면 이 연료 휘발유를 빨아들이는 게 적기 때문에 빨아들이긴 빨아들이겠죠. 빨아들이긴 하지만 적기 때문에 이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료와 연료 필터도 확인을 해 보시라. 이런 거는 확인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초크레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연료 뚜껑 따서 속 안에 내가 연료를 어떤 걸 넣었는지 그리고 연료 필터 상태가 어떤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많이 넣은 경우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자동차처럼 막 카센터에 리프트 기계가 있어야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엔진 오일 주입구 뚜껑 따고 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쏟아서 빼버리고 새 오일을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실수하시는 게 엔진 오일 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엔진 오일 정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엔진 오일 양을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 예초기 엔진을 평평한 곳에 이렇게 세워두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엔진 오일이 넘칠듯 말듯 이 주입구에 엔진 오일이 넘칠듯 말듯 살짝 넘쳐도 되고 살짝 안 넘쳐도 돼요. 그 정도 그게 엔진 오일 정량이에요. 이제 보통 이 상태에서 엔진 오일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울이고 붙고 그대로 뚜껑을 닫고서 놔버려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엔진 오일을 많이 넣으면 이 엔진에 피스톤이 있고 커넥팅 로드가 있고 크랭크 축이 있어요. 엔진이 피스톤 왕복 운동 밑에서는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데 엔진 오일이 꽉 차있어요. 그러면 힘들겠죠. 부하가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엔진의 헤드 부분 헤드 부분에 흡기배기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 쪽에도 엔진 오일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엔진 오일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헤드에 엔진 오일이 꽉 차요. 그러면 밸브의 움직임도 방해가 되고 밸브가 열렸을 때 연료와 가스 공기 이런 게 배출 흡기배출 이건데 오일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때가 많이 끼고 연기가 많이 나고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도 방해가 되고 이 밸브의 작동에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힘이 약하고 시동성이 떨어져요. 저절로 놔둬도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증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엔진 오일이 많다면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엔진 오일 양도 정량을 맞춰서 넣어야 된다. 내가 예초기 시동을 걸었는데 방 방 방 했는데 흰 연기가 많이 나온다? 일단 엔진 오일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흰 연기가 나요. 흰 연기가 왜 날까? 엔진 오일이 엔진 내부로 유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할 때 오일이 같이 타겠죠? 연료랑 같이 오일이 타겠죠? 그래서 흰 연기가 나요. 엔진 오일이 엔진 내부로 유입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입이 돼서 흰 연기가 나오면 안 좋아요. 투사이클 예초기 같은 경우는 연료에 오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흰 연기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엔진 오일의 비율이 너무 높다면 흰 연기가 진하게 많이 나올 거고 25 대 1 비율을 잘 맞춰서 넣었다면 흰 연기가 굉장히 적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까지 점검을 했어요. 초크 확인했고 휘발유랑 연료 필터 확인했고 엔진 오일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시동성이 안 좋아 힘이 좀 약한 거 같아.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정상 작동해요. 액셀레이터 당기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링 유지를 못해. 유지를 못하고 시동이 푸드득 꺼져. 아 답답하죠? 일단 가볍게 점검을 했어요. 답답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 캐브레이터예요. 시동성에 관련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캐브레이터예요. 캐브레이터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캐브레이터를 이렇게 조금 늦게 얘기를 하냐면 캐브레이터를 직접 수리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캐브레이터 수리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 육안으로 일단 눈으로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설명드렸고 캐브레이터 캐브레이터가 이행정 캐브레이터 같은 경우는 속 안에 부식될 만한 부품이 많지는 않아요. 오래되면 부품 자체가 부식이 되겠죠. 노후가 되고 부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품들이고 그래서 이행정 예초기의 원인은 연료 때가 끼는 거예요. 캐브레이터가 기화기거든요. 연료를 엔진으로 기체화 시켜서 뿜어 주는 게 캐브레이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기체화 시켜서 뿜어 주는 라인들이 그 연료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들 있죠. 길 통로 그게 굉장히 작아요. 얇은 구멍들, 작은 구멍들이에요. 그런 데가 연료 때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성이 안 좋고 시동이 꺼지고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고 이 사행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기름때 때문에 막혀요. 막히는 경우가 있고 이속 안에는 고무 판막 부품이 들어가요. 다이어프렘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요. 이 고무 재질은 기름에 오래 있으면 딱딱하게 경화가 되거든요. 말랑말랑 해야 이렇게 이렇게 내부에서 펌핑 작용을 하면서 연료의 흐름을 도와줘요. 근데 얘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이 펌핑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딱딱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반응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캐브레이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다 확인해도 안 된다. 그러면 캐브레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영원히 쓰는 제품은 없어요. 모든 기계가 영구적으로 쓰는 기계는 없어요. 반영구적인 건 있죠. 근데 반영구적으로 쓰려면 그만큼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행정예초기가 쉽게 고장나지는 않지만 고장이 나요. 캐브레이터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주기적으로 반응성이 안 좋다고 하면 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캐브레이터 이제 댓글들 보면 캐브레이터도 새 걸로 바꿨어요. 캐브레이터 수리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요. 자 이러면 이제 멘붕이죠.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이 시동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캐브레이터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난감해요. 자 여기 보시면 사행정예초기도 그렇고 이행정예초기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몸체에 이 캐브레이터 기화기가 부착이 돼요. 볼트 또는 너트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쓰다 보면은 진동이 있잖아요. 왱왱 하면서 엔진에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볼트나 너트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볼트나 너트가 조금씩 풀리잖아요. 풀려서 흔들흔들 거려. 분명히 장착은 돼 있는데 살짝살짝 흔들흔들 거려. 그러면 틈새가 벌어져요. 몸체에 캐브레이터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살짝 틈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달락달락달락달락 이렇게 돼. 그러면 정해진 공기량을 엔진으로 딱딱 보내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공기가 새 들어와요. 새어 들어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 기계 자체가 충분히 계산된 공기와 연료량이 딱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엉뚱한 놈이 새치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연료 혼합비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울컥 울컥 찜파 현상이 날 수도 있고 제대로 힘이 안 날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둬도 시동이 푸드득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 보든지 아니면 공구가 있으시면 공구로 한 번씩 더 조여주세요. 너무 세게 꽉 조이면 파손 망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당히 지그시만 조금씩 볼트 어디 풀린데 있나 없나 확인을 해 주세요. 볼트가 풀려서 그렇거나 아니면 그 이음새 부분에 가스켓이 들어가거든요. 가스켓이 오래돼서 찢어지거나 터졌거나 하면 그 틈새로 외부 공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서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연료의 혼합비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시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카브레이터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면서 가스켓도 보셔야 되고 볼트도 제대로 탁탁 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카브레이터 싹 손받고 어디 볼트 풀린도 없고 엔진 오일 정량도 없고 휘발유 새 거 갖다 넣었고 점화 플러그도 새 걸로 갈았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근데 안 돼. 시동은 잘 걸려. 속도만 내면 속도가 잘 안 나. 이게 그냥 계속 꾸준히 유지가 돼 줘야 되는데 아이들링이 공회전이 유지가 돼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있으면 몇 분 지나다가 담배 한 대 피고 하는데 몇 분 지나다가 그냥 푸드득 꺼져 버려.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밸브. 헤드의 밸브. 흑이배기 밸브의 간극을 보셔야 돼요. 이 간극을 왜 보냐. 일반 분들은 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저 용쓰리잖아요. 제 용쓰리 채널에 보시면 이 사행정예초기 밸브 간극 조절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밸브 간극을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순서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렇게 4개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포사이클이에요. 사행정 엔진인데 흡입할 때 흡기밸브가 열리고 압축할 땐 둘 다 닫히고 폭발하면서 그 폭발된 가스가 배기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배기부로. 그럴 때 흡기는 막고 배기가 열려요. 이렇게 흡기와 배기가 딱딱 정해진 순서에 자기들 역할이 있어요. 정해진 순서에 딱딱딱딱 열고 닫고 해줘야 돼. 근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품들이 조금씩 노후가 되잖아요. 부품들이 노후가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무리한 작업을 언젠가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조금씩 간극이 막 틀어져 버렸어. 그러면 흡기가 요만큼이 열려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열려. 이게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배기가스도 이만큼이 열려서 배기가스가 슉 나가야 되는데 배기가스가 요만큼밖에 안 열려. 요만큼 요만큼밖에 안 열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열릴 만큼 열리고 닫힐 만큼 닫히고 해야 되는데 이 흡기와 배기 밸브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극 조정도 해줘야 돼요. 아셨죠? 적당한 간극. 이 엔진의 컨디션에 맞는 적당한 간극을 맞춰줘야 돼요.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시동성이 떨어진다 하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안 잡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이 밸브 간극까지 봤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시동은 잘 걸렸는데 속도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시동도 잘 걸리고 속도도 잘 나와.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조금 있으면 시동이 푸드득 꺼져. 그런다든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증상이에요.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증상.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깜빡해서 초크레바를 안 내렸든지 아니면 연료가 상태가 안 좋거나 연료 필터가 오래돼서 이제 이물질이 많이 껴 있든지 아니면 엔진 오일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어디 캬브레이터가 고장이거나 캬브레이터가 덜럭덜럭 볼트가 풀렸던가 그것도 아니면 엔진의 흡기대기 이 헤드 부분에 밸브 간극이 미세하게 조금 틀어졌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자가 정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내 손으로 내 기계를 해보겠다 하시면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기술자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저 같은 이제 기계 공부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어렵겠지만 이렇게 저의 용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해보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봤더니 되는구나 이런 재미를 느끼신다면 자가 정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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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어떤 증상을 설명을 해 드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예초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항상 보호구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